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줄넘기 중급 1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린 되돌리기 4번 기본 들기 느린 스윙 4번 느린 되돌리기 2번 기본 들기 느린 스윙 2번 느린 되돌리기 1번 기본 들기 느린 되돌리기 4번 제자리 다리 들기 느린 되돌리기 4번 다리 들며 뛰기 기본 스윙 8번 되돌리기 4번 기본 들기 기본 스윙 4번 되돌리기 2번 기본 들기 기본 스윙 2번 되돌리기 1번 기본 들기 4번 다ались 퍼 restoration 마찬가지로 연속 되돌리기 제자리 다리 대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연속 되돌리기 다리 들며 뛰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 수고하셨습니다 었죠